드디어 가수 네, 오늘 제가 엔딩을 맡게 됐는데요 우영이가 일단 이거 아이디어를 줬고 또 윤호가 이거 이렇게 편집 잡고 멋지니까? 좋아지고 오늘 이렇게 멤버들의 도움으로 멋있는 엔딩이 탄생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이건 특별한 걸 생각하다가 내가 봤을 땐 영태급이야. 우리 에이틴이가 좋아할 거 같아, 확실히. 특별한 걸 생각하다가 이제 멤버들의 도움으로 내 영태급은 진짜 영태급이야. 재밌는 엔딩이 그냥 잘생긴 엔딩이 아니었잖아, 이거는. 재밌었어. 그냥 잘생긴 재미, 귀여움 다 겸비하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동생들이 형을 이렇게 잘 챙겨주는 에이티즈. 에이티즈. 영이 쏘봄까? 영이 쏘봄까? 시... 잠시만요. dying란 있어. 오늘이 이렇게 surviv더라구요. 우리 어떻게밖에 있나요? 볼까싶어. 응. 한번 해드릴게요. 응. 이거 안 잡을까? 오ек. 오. 오영의 counties 오영의 소금. 안녕하십니까? 벌써 저희 굴놀이아가 이제 마지막 주에 돌입을 했습니다. 남은 방송들도 멋있게 마무리를 잘 하고 또 마무리를 유중의 미를 예쁘게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공차픽은 딸기 주얼리 밀크티입니다. 당도 100% 근데 지금 초코가 들어있죠? 그걸 다 마시고 초코유를 넣어서 또 먹고 있어요. 오늘 그 음중 때 보라색 수트 착에 이어서 오늘도 단추가 있어요. 자켓에 그래서 이걸 또 잠그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를 브로이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딱 제가 원하는 착에 했어가지고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오늘 또 단추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에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방이라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잘 할 거예요. 네. 생방에서 봐요. 저는 비주얼이니까 비주얼 캠 찍고 올게요. 자, 에티즈 가자! 구두 수각이 안 좋다, 뭐야? 비주얼 한 번 골라요. 밀린 거 갚아야지. 응? 내가 사람 안 갚아? 이거? 이거 마시고. 와우. 밀린 거 갚아야지. 저기 저기. 어우, 이 먹는 거 되게. 깨울 줄 엄청 오래. 아, 나 춤을 해요. 아, 나 춤을 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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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나 산이 온. 아, 야 너무 깜짝 놀랐어. 마지막 방송! 어? 마지막 방송! 어? 그냥 마지막 방송하러 갔다 올게요. 출동! 둘 셋! AMAX ONE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오늘은 인기가요 마지막 방송 날입니다. 고통! 선생님, 여기 보면 우영이가 지금 메이크업을 수정을 받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인사 뭐 보여줘? 알았어, 잠깐만. 안녕. 우영이니 얼굴 보여줘도 돼? 안녕. 우영이 안녕. 그리고 오늘은 마지 inviting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또 재밌는 부분들을 좀 많이 준비했죠. 또 마지막 방송이니까 또 AK분들에게 도움드릴 게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산옥이 아니라 생방입니다. 생방이어가지고 또 생방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또 안녕. 통화하셨어요. 또 이렇게 저희 ATG 불로리아 활동을 좋아주신 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으로 인해서 저의 발전된 모습을 많은 분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저는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는 우영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또 멤버들이 재밌는 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소아 씨 뭐 준비했죠?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뭔데요? 아 이거를 말씀드릴 거 말까 생각하다가 안녕. 이거를 꼭 막방 때 하고 싶었어요. 아주 예쁘게 리허설을 했는데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기가요에서 아주 깜찍하게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제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보시다가 딱 팬분들에게 원하는 반응. 진지하게 하자. 앞으로의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이제 팀덤 활동에 좀 더 열심히 임할 것이고요. 네티즈 멤버들끼리 좀 더 돈독해지며 좀 더 꽁냥꽁냥 하면서 쉴 땐 쉬고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오늘 아무쪼록 마지막 방송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띠야. 기대해주세요. 띠야. 오늘 마지막 방송을 저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인트로를 한이 앤서 때 임팩트 있었던 그 인트로를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활동 시작하기 전부터 마지막 방송 때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벌써 마지막 방송이 됐는데 여러분 활동도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1위도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당겨주시켜봐요. 끝났어요. 500원? 아니 닌트 좋게 빨리 그려주세요. 하삐. 하삐. 하삐는 뭐해래. 하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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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낙방 시작! 준비! 완성! 5천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OILT 회수님! 돈이 아직 안 되었지? 예? 입금이 안 됐다니까 무슨 소리였지? 제 글씨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글씨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입금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번 마지막으로 가드리고 싶습니다. 무대로 보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막방이야! 막방이! 네 오늘 불놀이야 막방인데 이렇게 마지막 방송까지 멋있는 모습 또 하나하나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에이틴이! 저희가 드디어 불놀이아 3주간의 대장정형 활동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우우우! 3주 동안 되게 열정 있게 달려온 거 같아서 대신 마무리를 한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면서 뿌듯함도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킹덤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하나하나 스케줄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진짜 이 3주 동안 정말 많은 응원해주시고 저희에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신 우리 AT&T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저는 마지막 생방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드디어 마지막 방송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마 씨. 네. 이번에 마트 한 방도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나름 열심히 멤버들을 잘 도와줘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몇 점 만점이 100점이었어. 산 씨는 150점이었어. 아닙니다. 저기, 저기 우리 캡틴이 울고 있는데 우리 왜? 일단은 왜 울고 있나요? 막방이라서 슬퍼가지고 아, 이제 왜? 블루엘 문방에서 온 거야? 블루엘 문방에서 온 거야? 블루엘 문방에서 온 거야? 네. 아직도 안 하세요? 이번엔 진짜 웅이 형이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네, 웅이 형님. 근데 우리 다 잘했지만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3주 동안 같이 고생해준 같이 응원! 중간에 또 응원 그 법도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팀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에이티즈니 방문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슬레이트. 하나, 둘, 셋. 지금 이제 막 저희 불로리아 마지막 방송 무대를 하고 이렇게 또 찍습니다. 불로리아가 이번에 되게 저한테는 너무 큰 의미가 있던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활동을 잘 마무리해주는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에이티즈의 열정은 식지 않을 거라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에이티니 정말 사랑합니다. 안녕! 짠!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에이티즈 MC 여상입니다. 오우! 혹시 바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더쇼 MC 대본 카드예요. 제가 진짜 한번 이런 MC가 돼서 이런 대본 카드를 갖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돼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쇼 플레이! 안녕!